그러면 그 다음 동네 바퀴이 됐다가 딱 그대로 ellos assim 자 이렇게 기다렸다가 드라라라란 그 다음에 다운들어 상태를 PC new set 스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? 빠른 사람은 원 투 원 두 딱 터링 반대고 그 다음에 기초 공격 중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? 하나 둘 업다운 그대로 그 다음에 쓰리 푸시 외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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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돌면서 셋 넷 하나 둘 반대고 잡고